네, 클레이튼의 서비스 체인은 메인넷과 연결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블록체인입니다. 확장성에 기반을 둬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어느 상황에 서비스 체인을 쓰냐면, B앱이 특별한 노드 환경에서 세팅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보안 수준을 맞춤형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프라이벳 블록체인을 운영하고 싶을 때이고요.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많은 처리량을 요구하는 서비스라, 메인넷에 배포하는 게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 체인을 쓰게 됩니다. 네, 이미지를 보시면 가운데 큰 동그라미가 메인넷이고요. 양쪽으로 체인처럼 메인넷과 연결되는 것들이 서비스 체인입니다. 이 서비스 체인이 메인 체인의 신뢰를 고정시킨다고 보시면 되는데, 메인 체인과 서비스 체인 간의 소통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 오직 제한된 트랜잭션만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레이의 전송도 추후 제약 조건이 존재할 때에만 허용될 예정이고요. 다시 말해서, 서비스 체인은 독립된 서비스 공간을 구축해서 필요할 때 메인넷의 신뢰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서비스 체인과 같은 기술이 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도 성능 문제로 인해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용량과 속도 면에서 메인네트워크의 한계를 느꼈었죠. 크리프토 키티스라는 디앱이 한때 엄청 붐이 일어나서 이더리움 메인네트워크를 느리게 만들었던 사실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측에서 플라즈마라는 사이드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컨셉을 내놓았었는데, 이게 제대로만 돌아간다면 메인체인의 부담을 줄이고 초당 더 많은 트랜잭션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미지수이죠. 참고로 클레이튼의 서비스 체인 안에서는 트랜잭션에 소요되는 가스 비용을 아예 안 받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비앱 개발사나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체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유저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여기까지 클레이튼의 서비스 체인이 어떠한 컨셉인지 이야기 해보았습니다.